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법을 알아보는데, 저번에도 한번 다뤘던 겁니다. 로스트 투 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토스트 투 라고 했죠. 토스트는 뭐 우리가 빵을 노랗게 군빵, 얘네들이 잘 먹는거죠. 거기다가 뭐 잼이라던가 보면 또 나중에 발라갖고 군 다음에. 근데 사람이 구워지면 되겠어요. 망하는거죠. 아주 망했다. 그러듯이 되는거에요. 아 이것도 소문자가 오타네요. 소문자가 오타. 아까 오타한 것도 못 고쳤네요. 제가. 자 이거 뭐 소문자가 틀렸네요. 소문자. 블로그에는 고쳐놓겠습니다. Who are these guys again? 다시 묻는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누구라고 했지? Mr. Lucas and Mr. 어가 붙었으니까. Lucas이라는 분하고 Ra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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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shed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They represent the consortium consortium of 12 investors 12명의 12명의 투자자로 이루어진 consortium을 대표해요. You brought this. 망쳐버렸어요. Sorry. 이게 설리반이에요. 설리반. 얘네들은 이름에다가 이렇게 줄인 다음에 설리반이잖아요. 설리반. S-U-L-I-V-A-N 이런식으로 쓰기도 하죠. And we are We are Toast. 우리 망했어. She posed. I am 불신해서 쳐다보는거죠. Ah, hell. Ah, 지랄. We are already. 우리는 이미 뭐 됐어. 이런거죠. 토스된거죠. Look at you. 널 봐. Couldn't you at least have shaped. 면도는 할 수 있었잖아. 그러는거죠. 빈칸 AP에 I'm in trouble. 나 어려움이 쳤다는거죠. 좀 야하게 말하면 나 이거나 아니면 야하게 말하면 I'm fucked up. I'm already fucked up. 우리 그 뭐 후배가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I'm already fucked up. 뭐 이렇게 하는데 fuck은 뭐 그거 하는거죠. 그거 한 다음에 뭐 털이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갔나요? 완전히 개판 났어. You know I'm already fucked up, man. 이렇게 하죠. 군빵. 뭐 군빵을 나타내는거죠. 편이죠. 여기에 뭐 둘다 들어갈게 로스트밖에 없는거죠. 아 로스트가 아니고 토스트. 로스트는 뭐 군거구요. 이건 토스트죠. 뭐 같이 기억을 해도 괜찮아요. 자 내려가지요. 내려가면 뭐 쭉 나오게 됩니다. 라쉬드가 맞네요. 발음 아까. sorry 이렇게 한거구요. 컨솔시음. 컨솔시음. T는 발음이 안되고 C로 발음이 되죠. 우리가 이거 컨솔시엄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컨솔시엄. 합작기업도 되고 국제차관도 되고 협회나 조합도 돼요. 토스트. 토스트라 그랬는데 우리말로 토스트. 영어로는 토스트에요. 노르스름하게 굽는거에요.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거. 건배도 돼요. 원래 토스트가 말랐다는 뜻이에요. 비토스트는 사람이 말르면 아주 큰일이 나는거죠. 망치는거죠. 패배당하는거고. even mom and dad find out who we took their car out the last night. 차 갈고 나가고 하면 우린 끝장나 아주 큰일이야. 아주 망가졌다는거죠. is any way we can steal the salvage? 이 기계 살려낼 방법이 있을까? no way 없어. the whole motherhood, motherboard, motherboard라고 그러죠. 본체 기판이라고 하는거. 망가졌거든. 아주 타버린 토스트가 됐다고 상상하면 이해가 될겁니다. 뭐 간단한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